안녕하십니까 이찬희입니다. 오늘 저는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창의적 제품으로 이 스피커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스피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해봅시다. 사람들은 스피커를 만들기 전에 소리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.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성대가 떨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판을 이 매트를 두드리게 되면은 여기서도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.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아 소리는 진동에 의해서 발생되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이 진동이라는 특성을 통해서 그들은 이런 악기,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타 아니면 그 많은 악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 소리들을 저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. 반복적으로 무한 재생할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라이브로써 실시간으로만 그들은 이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야 했을 겁니다.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진동 파트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이렇게 전기와 작이라는 파트를 가져와서 이 둘을 융합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피커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여러분께서 지금 들으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우리는 창의성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한 분야에서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그것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정해낼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스피커를 창의적 제품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이 스피커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네 이상입니다.